하경네이처벨 하경네이처로는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자연유래 성분으로 식물성 오일과 식물성 추출물로 만들어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백년을 내다보고 만들었습니다 하경네이처의 브랜드로는 샴푸와 바디워시, 폼클렌저,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푸케어 그리고 천연비누, 그리고 모기퇴치제, 바스봄, 이와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OEM 주문 생산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홈 드라이 세제, 그리고 손 세정제, 그리고 여성 청결제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에 맞춤형 주문 생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제가 피부 묘기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레르기성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가 무척 예민하고 그리고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딸이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어서 발가락에 아토피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피가 나고 또 갈라지고 그래서 아무거나 쉽게 바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고 아이가 안전하게 바를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발각지에 그리고 튼살에 바르는 푸케어가 있습니다 스틱형이라 휴대하기도 편하고 간편해서 3초에서 10초 정도만 하루에 매일같이 발라주면 많이 개선이 되어지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약국과 SNS,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과 그리고 폐쇄몰을 통해서 주문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성분이 식물성 오일과 추출물로 되어져 있어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스캔을 바른 다음에 로션 대신에 여기 푸케어를 바르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팔꿈치 같은 데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부들은 특히나 손이 많이 건조해요 그래서 손도 이와 같이 발라주면 금방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가 되어져도 피부가 당김이 없고 촉촉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페이셜러 폼클렌저인데요 페이셜러 폼클렌저는 코코넛 오일 100%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순비누 물이라고 하는데요 거품도 풍성하고 그리고 잔거품이 쫀쫀하게 여기 피부를 감싸고 있어서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고 나면 지울 때 특별히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크림을 한번 다 사용하고 나서 세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도 저는 화장을 다 지우고 다른 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도 여기 남아져 있는 코코넛 오일이 빠져나간 피아지방, 피지를 다시 또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지도 않고 촉촉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수로는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국내 유통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온라인 유명 업체와 1년 총판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체험단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도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에 입점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도 아마 많은 물량들이 주문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에 입점하게 될 신촌의 탑시티 면세점과 그리고 앞으로 백화점, 그리고 왕홍 라이브 판매와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 그리고 지사화 사업, 해외 박람회 참가 그리고 온라인 SNS 활성화,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중국, 태국 등을 통해서 팔로 확대와 그리고 국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확양 네이처웨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